오늘은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자신있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데일 카네기라는 분인데요. 자기개발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그만큼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이시면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서 자기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한 카네기의 성공에 대한 모든 책의 시작이 바로 이 성공 대화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신있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이 자신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할 것을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벌써부터 막 긴장되고 손에 땀을 쥐고 후둘후둘 자리가 떨리고 이러시지 않으신가요? 그러시다면은 오늘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면은 아마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자신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철저한 준비가 만든다고 데일 카네기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인가 이게 지금 궁금하실 텐데요. 훌륭한 연설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머리와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말 딱히 뭐 다른 사람에게 뭐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없는데 엄청나게 훌륭한 혹은 말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그런 연설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줄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라는 내적인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내적 충동이 있어야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요.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준비가 이제 더해지면은 역사에 남는 사람들이 길이길이 회자하는 그런 훌륭한 면연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의 준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종이 위에 문장들을 쭉 적어내는 거. 뭐 누군가가 했던 멋진 표현을 그대로 외웠다가 그것을 인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준비란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캐내고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만의 생각, 내 자신만의 생각을 모아서 정리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준비라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30분 만에 뚝딱 뭔가 발표문을 쫙 써가지고 와 역시 난 천재야. 나는 역시 글을 잘 써. 나는 이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말하주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발표 내용은요. 우리가 패스트푸드나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나 햄버거 주문하면 딱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초에 최소 주초에 발표할 주제, 화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와 화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곰곰이 따져보고 꿈을 꾸면서도 연설 주제, 연설 화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화 소재로 삼고 친구들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그 주제, 화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모든 질문을 하고요. 생각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 혼자서 고민을 해보고요. 시간이 허락하면 이제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주제의 책들, 그걸 쭉 빌려다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과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연설문에 쓸 그런 자료나 데이터, 글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모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유 있는 태도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그냥 학교에서 해장선거 이런 거 나가가지고 그 연설을 준비한다 했을 때 나는 뭐 친구들한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뭐 책에서 본 사례들을 내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우리 학급에 적용시켜가지고 정말 나는 우리 학급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다른 후보들보다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그런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많은 양의 지식, 정보들을 일단은 담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충분히 비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설을 10분 동안 한다고 했을 때 그 10분 동안 한 연설을 위해서는 5시간, 10시간의 데이터 수집과 이야기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 무대에서 떨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자신있게 말하는 법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뭐 내가 아는 수준에서 내가 어디서 본 것들, 내가 좋았던 문장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이 마치 내 얘기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수 없다. 성공적으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 좋은 말, 좋은 연설을 하는 짓서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거라고 데일 카네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있게 말하는 법에서 얘기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기억력을 10배 더 올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고요.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이면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서 자기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을 세운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데일 카네기의 그 전집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고 여러 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기억력을 10배 더 올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시슈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타고난 기억력의 10%도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기억의 자연법칙을 위반하여 90%를 낭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억력의 10%밖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90%는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더 기억을 잘할 수 있는지 그 기억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억은요. 세 가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억되어집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 인상, 반복, 연상입니다. 인상, 반복, 연상.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억력은 10배까지도 더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을 잘하고 싶다 이러면 기억하고 싶은 사물에 인상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인상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잘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일의 기본이죠. 기억에 있어서도 딴 거와 멀티태스킹을 한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거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세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인상을 새기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짙은 안개가 낀 지역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뭐 사진에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오늘 뿌연한 안개가 껴가지고 기억도 마찬가지로 한 겁니다.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바라볼 때 비로소 기억이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잡닥이 섞여가지고 막 흐릿흐릿하게 이렇게 해서는 마음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가능한 한 많은 감각을 인상에 새겨라 링컨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늘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소리를 내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왜? 시각과 청각 이 두 가지 감각을 동시에 이용해서 기억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였죠. 네 번째는 무엇보다 눈으로 새기는 겁니다. 눈에서 뇌로 이어지는 신경은 귀에서 뇌로 이어진 신견보다 20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뇌로 우리가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더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의 두 번째 법칙은 반복입니다. 반복. 수만 명의 이슬람교 학생들은 모두 신약 성경만큼 두꺼운 그 코란 그들의 경전이죠. 코란을 모두 안개한다고 합니다. 그 두꺼운 거 어떻게 다 외울까?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 비밀은 반복의 힘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주 반복하면요. 다 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건 다 아시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연필에 쓰셨잖아요. 노트에 막 이게 이제 반복의 힘인 거죠. 이 반복은요.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것이든 외워질 때까지 무턱대고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시도한 끝에 잠시 쉬고 시간통을 좀 두고 나중에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하면 한 번에 외우려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간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외우고 난 다음 처음 8시간 동안 잊어버리는 양이 그 후 30일에 걸쳐 잊어버린 양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망각국산 이런 거 보면 잘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발표 자리 스피치를 할 자리가 있으면 뭔가 암기해서 갈 자리가 있으면 그것을 하기 몇 분 전이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한 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기억의 세 번째 법칙은 연상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실과 연관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죠.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언가를 소개받을 때 그것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 기억하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이 생각해보고 그 경험을 체계적인 관계로 엮어내는 사람의 기억력이 더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외울 때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미 외우고 있는 것과 연관시켜서 그것을 함께 외울 때 훨씬 더 기억이 잘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실을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과 연관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사실의 여론 측면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것은 왜 이럴까? 어떻게 이렇지? 언제 이렇게 되었을까? 어디에서 이렇게 되었을까? 누가 이렇다고 했을까? 이렇게 다반면의 관점에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연관시키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고 외워진다는 거죠. 날짜를 기억하는 것 날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익숙한 유명한 날짜와 연관시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일 내가 태어난 생일에 무슨 특별한 날이 있다 이러면 훨씬 더 잘 외워지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제 생일과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일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생일에 임시정부 수립을 했네? 이걸 딱 알게 되니까 훨씬 더 그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잘 외워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일 연관성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저도 사실 학교에서도 별로 배우지도 않았고 그냥 달력에 써있어서 자연스럽게 외워진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이미 익숙한 날짜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날짜와 유명한 사건을 연결시키면 훨씬 더 암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이스피어 탄생 300주년이 되는 날 남북전쟁이 발발했다는 거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도중에 뭐 기억이 잠깐 까먹을 수 있잖아요? 말하던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좀 팁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직전에 했던 말의 마지막 낱말 혹은 구절 마지막 문장이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새 문장을 시작해보라는 거죠. 이전 문장에서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도 정직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연관지어서 하면 그 연상작용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훨씬 더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뭔가 그 연설이 망쳐버리는 내가 할 말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은 모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점이 떠오를 때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버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력을 10배 더 올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기억력을 10배 더 올리는 법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영어선사님이 모든 반을 전체를 대상으로 영어 시간이 시작되기 한 10분 동안 시작되고 나서 10분 동안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단어를 외우는 걸 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합창하듯이 읽고 시작을 했어요. 걸리는 시간에는 대충 5분? 뭐 한 10분? 안팎이었나? 그것을 했는데 한 6개월, 1년 동안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었냐면요.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고요. 내가 외우려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했을 뿐인데 외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훨씬 더 그 단어들 헷갈리지 않고 훨씬 더 정확하게 외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반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난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돼. 기억력이 좀 딸려. 이런 생각 하시기보다는 내가 기억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암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억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력이 최대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요. 자기 개발 분야의 선구자면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 자기 개발 분야에서 기념미적 업적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울리게 만드는 법 그렇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도 굉장히 읽으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네기가 얘기하는 사람이 울릴 수 있도록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그런 화법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유튜브 세상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와 영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셔먼 로저스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셔먼 로저스 이분과 함께 연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벌목군 연설가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었대요. 이분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요. 서부에 있는 큰 숲에서 평생을 지내다시피 했고 연설에 대한 규칙이나 기술 같은 것에선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가 저 사람은 되게 지루하겠다 연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느냐 또 실제로 연설을 하면서도 여섯 개의 치면적인 문법적 오류도 저질렀다고 해요. 여섯 개의 치면적인 문법적 오류도 그렇게 저질렀고 이 사람의 연설 테크닉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완전 망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의 이야기는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벌목군으로 그리고 작업반장으로 살아온 그의 연설은 정말 날것 그대로였고 그 날것 그대로 정제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그의 말은 힘이 있었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말은 뜨거운 마음에서 솟구쳐 나갔고 청중은 그 뜨거운 마음에서 마치 감전됐듯한 그런 감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한때 이 데일 카네기도 이 대중연설 규칙이라는 것에 상당히 의존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연설의 시작은 어떻게 하고 중간에 어떤 부분을 넣고 마무리는 어떻게 지어야 한다 이런 대중연설 규칙에 딱딱 맞춰서 연설을 맞춰야 하지만 정말 훌륭한 연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연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대중연설 규칙이나 테크닉 이런 것보다는 연설할 때의 진심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 동안 우리의 감정은 끌어올라야 하고 진지하고 진실하며 열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설자가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설하는 동안 끌어오르는 감정 그리고 정말 진지함 진실함 열정이 가득 찬 말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듣는 사람이 울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태도 내 연설을 들으면서 자는지 조는지 뭐 정말 노트 받아 적으면서 듣는지 이런 것들은 그 청중의 태도에 달린 게 아니라 연설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도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할 때 감정이 끌어올라야 하고요. 진지해야 하고 진실하고 열정적일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뜨뜬 미지근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요. 청중도 결국에는 그냥 뻔한 얘기하네. 뜻은 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열의와 진정성 열정이 있다면 화자의 영향력은 마치 증기처럼 팽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특히 뭐 그게 100명이든 50명이든 10명이든 3명이든 간에 어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그 말의 진정성과 진지함 그리고 솔직함 진실성이죠. 그런 것들을 담아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설하는 사람에게 그 연설하는 동안 500개의 잘못 뭐 문법이 틀렸든 단어가 잘못됐든 뭐 말을 더듬던 어떤 거든 간에 500개의 잘못이 있든 간에 그런 연설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도 건반을 누를 때 잘못 누른 적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연주는 세계적으로 손꼽힌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그 피아노 건반을 통해서 그 음표 하나하나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감정, 메시지가 그런 실수가 설령 있더라도 전혀 메시지 전달에 방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연설하실 때 열정, 느낌, 혼, 진정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연설에 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야 열정, 느낌, 혼, 진정성 참 듣기 좋아 이런 뭐 뜬그런 잡는 얘기 꼭 어떻게 담을 건데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냐 그 이야기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만 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는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 말을 여러분들께 알려줘야 되고 해야만 하니까 그냥 전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말에는 열정, 느낌, 혼,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말을 할 때 사람들을 움직이고 싶을 때는 이 열정, 느낌, 혼, 진정성을 담아내셔야 한다. 그 외적인 말은 최대한 줄이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강연 좋은 연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좋은 강연과 좋은 연설을 할 때 테크닉적인 부분을 조금 이제 일러드리면 모호한 말을 피하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제 보잘것 없는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의 뭔가 그 말에 확신을 해치는 것들 뭔가 이 사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 이런 말의 사족들을 다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연설 여러분들의 말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약화시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그 말에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활력을 불어넣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세게 얘기하고 너무 지나치게 얘기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을 세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라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전부 있냐 그것이 아니면 틀린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 뭔가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나 하나만한 얘기는 안 하되 지나치게 단정적으로는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실 뭐 연설을 한다? 이런 일이 사실 드물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할 기회는 많고 저 역시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을 하는데 나는 과연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말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 책을 읽고서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실성 있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지 저는 스스로 이것을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필요하지 않은 말 다 줄이시고요. 정말 필요한 말을 할 때는 이 데일 카네기가 얘기한 진실성, 진정성, 열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말에 잘 담아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 이런 책을 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고객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 이라는 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요 자기 개발 분야의 선구자이면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서 자기 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운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오랜 대중관념 끝에 채득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부르니까 노스웨스턴 대학 총장을 여기만 린 헤럴드 허프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력적으로 시작하는 거지요. 당장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아야 하니까요. 어떻게 말을 시작할지 이게 가장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권할 때 내가 어떤 문장으로 어떤 말로 시작을 할지 아마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글을 쓸 때도 첫 줄 쓰기가 가장 어렵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아리스토텔레스 진짜 오래된 옛날 얘기죠. 이때는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이 연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한 거죠. 이 서론을 다 듣고 있기에 사람들이 시간도 없고 바쁜 겁니다. 청중들이 더 이상 그 서론이 다 끝나고 본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핵심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론을 최대한 짧게 경험 없는 화자가 간결하고 빠르게 그렇게 서론을 짧게 얘기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엄격히 말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데일 카네기는 얘기합니다. 보통의 훈련받지 못한 미숙한 화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방식이냐? 첫 번째는 유머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재미있어야 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재미를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다는 거죠. 재미있게 말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연설 말들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대중연설에서 사람들을 웃게 하는 그 능력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야기 자체가 재미있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를 어떻게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진짜 재미있게 한 얘기를 내가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람들한테 웃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재미있게 얘기한 것들을 똑같이 얘기해도 99명은 다 실패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머라는 특출난 재능이 만약에 타고났다 이러면 그 능력을 아주 갈고 닦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뛰어난 스피치 뛰어난 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이런 일은 타고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뭔가 연설을 말을 할 때 내가 사람들이 재미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 웃음을 줘야 된다. 이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과하면서 연설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보자가 진짜 많이 시작하는 건데요. 저는 전문 연설가가 아닙니다. 저는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청년들은요. 좀만 들으면 이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초보구나 이런 거. 근데 그걸 굳이 내가 끄집어 내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온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호기심.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라는 거예요. 이 호기심을 자극하면은 긴장감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호기심을 어떻게 자극하느냐.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충격적인 사실을 제시한다든지 결과부터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말에 호기심이 생기고 그 연설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부터 제시한 건 이런 거예요. 최근 한 의원이 학교 인근 3km 내에서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딱 들으시면 어 뭐해? 무슨 법안이 뭐이래? 이런 호기심이 딱 들잖아요. 그럼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이걸 실제로 해봤는데 이렇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은 당연히 호기심이 가고 궁금하잖아요. 또는 행위를 묘사하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찢어지는 듯한 총소리가 침묵했겠다. 머릿속에 상상이 되잖아요. 이러면서 다음 장면들 다음의 씬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예시로 시작하는 겁니다. 일반 청중들은 추상적인 얘기를 오랫동안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와닿지도 않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들을 만큼 인내심도 있지도 않고 시간도 없다는 거죠. 반면에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이 들려주시면 그게 확 와닿으면서 그 다음 얘기에 더 귀를 솔깃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청중들이 훨씬 더 듣기 쉽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볼거리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제스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뭔가를 들고 나온다든지 복장을 화려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정말 화끌겠죠?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필라델피아의 S.S. 앨리스라는 분은 엄지와 검지로 동전을 하나 쥔 채 이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동전을 들고 나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빠져든다는 거죠. 네 번째는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질문은 청중으로 하여금 당연자와 함께 생각하도록 다시 말해서 협동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조직폭력배는 정말 조직화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순간 모든 청중들과 그 연설과 그 스피치를 하는 사람은 이제 정말 조직화가 되어 있나? 이 질문 하나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들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유명인사의 말로 시작하려는 겁니다. 유명인사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돈과 명예라는 커다란 보상을 우리하게 안겨주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작가 엘버트 허버드가 한 말입니다. 어? 이 작가 왜 이런 말 있을까? 바로 호기심을 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끝내는 거죠. 지나가는 노숙자,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하고는 힘 자체가 다른 거죠. 여섯 번째는 연설 주제를 청중과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청중의 개인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이야기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모든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나와 관련 없는 얘기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와 관련이 있다? 내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사람들은 혹시나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이익은 놓치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운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기대수명은 80에서 여러분들 나이를 빼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나이가 나옵니다. 생명 이런 것들은 누구나 빠질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관심을 사로잡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사람들에게 일상을 깨어나게 합니다. 관심을 사로잡고 시선을 빼앗죠. 저도 아직도 생각나요. 2001년 9월 11일 9월 9일 테루가 일어났던 날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조간신문의 기사였는데 미국이 공격당했다라는 기사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당했다? 일상을 깨죠. 그게 얼마나 인상 깊어서 저도 아직도 내리 속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충격적인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단계입니다. 여덟 번째는 편하게 들리는 서두의 중요성입니다. 어제 기차를 타고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도시를 지나다가 몇 년 전 그곳에서 있었던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여찌 친구가 얘기하는 것 같은 주변 사람 얘기하는 건 아주 편안한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청춘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편안해지면서 그 다음 얘기를 자연스럽게 계속 듣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해선 안 되는 두 가지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여덟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대화를 하실 때는요 이 두 가지는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여덟 가지 방법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의 말에 그 주목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여러분들의 그 귀에 여러분들의 그 말의 귀를 쫑긋 세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 나가서 말 잘하는 사람 누가 내가 어디 어느 장소에서 말을 해도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일 카넥의 성공 대화론 가지고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가운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데일 카넥의 성공 대화론 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이 가진 특별한 기술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자기 개발 분야의 선구자로 꼽히고 있고요. 카넥이 연구소를 설립해서 자기 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우신 데일 카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가진 특별한 기술 한 가지 이 기술을 잘 쓰느냐 못 쓰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면 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연설할 때 보면 이 연설을 하는 사람이 초보자인지 전문가인지 능력이 모자라는지 아니면 재치가 넘치는지 이 부분을 단박에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작과 끝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맺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능숙하게 해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단 말뿐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도 시작과 끝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특히 이 마무리를 잘 짓습니다. 전략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초보자일수록 이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초보자가 흔히 저지른 실수는 그건 뭐가 있느냐 말을 마칠 때 이렇게 마친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 할 말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요 마무리가 아니라 실수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마추어입니다 라는 것을 티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할 말은 다 했지만 어떻게 멈추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만 되풀이하면서 나쁜 인상을 남기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지킨지 해야겠는데 어떻게 마무리지 모르니까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뭐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끝을 미리 계획하셔야 됩니다. 미리 내가 이것을 어떻게 끝낼지를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끝을 마무리하는 제가 몇 가지 기술들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요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3분에서 5분 정도의 짧은 말이라도 이게 워낙 많은 말을 이제 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끝에 한 번 다시 그래서 이러이러 이렇다 라고 한 번 정리를 해주면은 훨씬 더 글이 말이 깔끔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행동에 호소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을 듣고 행동할 수 있도록 다시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왜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제가 연설을 하고 말을 했다고 해볼게요. 마무리 지을 때 우리 모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새치기부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행동에 호소하면은 아주 멋진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간결하고 진심어린 칭찬을 하라는 겁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진정성이 없는 연설은 마친 후에도 사람들한테 좋은 기분을 남겨주지 못하고 마음의 울림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진정성을 여러분들의 말에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네 번째는 웃음을 자극하라는 겁니다. 가수 조지 코엔이라는 분이 있다고 해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작별 인사를 할 때 항상 웃으면서 떠나게 하라. 심각한 주제로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배꼽 빠질 만한 이야기를 넣는다면은 아주 인상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되다가 마지막에 가볍고 재치있고 위트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뇌리에다 박히게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멋진 마무리 기술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적절한 식으로 인용하는 겁니다. 유머나 시로 끝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들 한 연설에 색채를 입힐 수 있고요. 위엄과 개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더 씌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마지막으로 누구누구가 쓴 시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 시의 감상에 젖어질면서 내가 했던 연설의 메시지들이 훨씬 더 깊이 있고 진정성 있게 와닿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성경을 인용하라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연설을 끝낼 수 있으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런 식의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명언들 고전에 나온 구절들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마무리 지으면 훨씬 더 그 말에 힘이 실리고 임팩트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꼭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고전들 혹은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마무리 지는 것도 너무나 멋지다. 일곱 번째는 클라이막스를 조성하는 겁니다. 클라이막스는 이야기를 끝내는 방법 중에서 꽤 인기 있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어렵고 모든 사람이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모든 주제에도 할 수가 없어요. 클라이막스는 점점 고지되는 거죠. 점점 분위기가 긴장이 고지되고 사람들이 몰입하게 빠져드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 이건 초보자가 쉽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클라이막스 조정에서 마지막에 빵 터트린 것도 역시나 너무 임팩트 있고 멋진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한 발로 서 있을 동안만 말하는 겁니다. 말을 적당히 끊지 못하고 질질 끌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미움까지 삽니다.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초등학교 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전교사님 다 운동장에 몰아넣고 다 밤별로 줄을 세워가지고 교장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이제 가장 환영받을 때는 짧을 때 1분이고 2분이고 진짜 환영받을 때 정말 박수 칩니다. 그때는 근데 막 10분 넘어가고 15, 20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면 야 우리 이거 언제 끝나나 언제 들어가나 아 쉬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가득 머리에 차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 해주셔도 그 말이 전혀 와닿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질질 끓지 않는 겁니다. 질질 끓지 마시고 내가 한 발로 서서 버틸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짧고 간결하게 마무리를 지어줄 때 청중들은 환영한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 잘하는 사람이 가진 특별한 기술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뭘 잘한다고 말씀드린 거죠? 마무리를 잘 짓는다. 마무리만 좋아도 그 앞에 얘기가 아무리 이상하고 무슨 얘기 하는 거지 해도 마무리에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거나 임팩트 있게 딱 청중들의 마음에 딱 들어가면 그 연설은 그 말은 아주 훌륭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내가 어떤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말을 할 그런 게 있다 하시면 마무리들을 계획하시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말은 이렇게 끝내야지 라는 걸 미리 생각하시고 준비해 가셨을 때 아주 훌륭한 말이 완성된다. 청중들이 감명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 잘하는 사람이 가진 특별한 기술 한 가지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델 카네기 성공 대화론 이라는 책을 가지고 쉽고 명료하게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델 카네기는요 자기 개발 분야의 선구자이면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서 자기 개발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 서적을 좋아하신다면 델 카네기의 책을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성공 대화론에 나온 부분 중에서 쉽고 명료하게 말 잘하는 법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요 네 가지 목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명확하게 이해를 시킨다든지 두 번째 깊은 인상을 주어서 설득한다든지 세 번째 행동을 하게 만든다든지 네 번째 재미를 주는 거죠. 우리가 모든 하는 대화들은 이 네 가지 목적 중에서 한 가지를 충족시킨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중에서도 첫 번째인 어떻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말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방법들 잘 기억하셔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뭔가 설명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상대방이 아주 쉽게 명료하게 잘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비교를 이용해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쓰는 것은 원래 좀 어려운 겁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행동과 대상을 가지고 설명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천국은 마치 한 여인이 밀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룰과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상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 하면 아무도 가본 사람도 없고 경험해 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이고 막막하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와닿게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상인과 같다.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체험에 비교해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저런 곳이구나 저런 느낌을 주는구나 라는 게 확 와닿을 수밖에 없죠. 알래스카 면적이 153만 제곱킬로미터다. 이러면 153만 제곱킬로미터 얼마나 큰 거야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알래스카 면적은 버먼트 햄프셔 메인 메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유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멜리랜드 로스켈로라이나 사우스켈로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미시시피 테네시주 등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하면 와 알래스카가 진짜 크구나 라는 게 확 와닿죠. 이런 식으로 뭔가 비교를 해서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문 용어를 피하는 겁니다.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인데요. 내가 뭔가 유식한 척 하려고 뭔가 내가 이거 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들 그 세계에서만 쓰는 용어들을 막 써가면서 일반인들에게 설명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 일반인들은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도 못 알아듣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언어 전문적인 용어를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평범한 말로 바꿔서 세부적인 정보를 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각에 호소하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명확하게 설명하고 싶다면요. 여러분들 말의 그 요점을 머리에 일단 시각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내가 시각한 것을 상대방한테 떠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면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명확하게 와닿게 되죠. 물론 모든 것을 다 시각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시각적인 호소는 명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저기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 개가 있네요. 이렇게 설명해야지 상대방은 개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개를 얘기하는 거지?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얼룩무늬 불독이라고 하면 얼룩무늬 불독이 막 떠오른단 말이죠.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아이디어는 표현을 바꿔 재진술하라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반복이야말로 수사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반복해준으로써 그 시간을 벌어다주고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게 떠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다섯 번째 일반적인 예와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수입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요. 놀라울 정도로 수입이 많다는 게 어느 정도 많은 건지 구체적인 숫자 수치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5천 달러를 버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버는 수입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훨씬 더 와닿죠.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쉽고 명료하게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실 때는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죠? 비교 내가 뭔가 설명하려는 것들을 일상생활의 경험이나 다른 뭔가 대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면서 얘기하면 상대방은 훨씬 더 이게 와닿게 되고요. 전문 용어를 피하고 아주 쉬운 일상의 용어로 바꾸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는 것은 내가 전문가로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 머릿속에 물음표 저 사람은 무슨 얘기하는가 이 말에 의해서 전달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항상 일상적인 단어로 쉽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스피치를 하실 때 혹은 다른 사람 말할 때 이대로만 아마 잘 지켜서 설명을 하신다면 이야기를 하신다면 듣는 사람이 야 저 사람 설명 진짜 와닿게 잘한다. 야 저 사람 설명 진짜 무슨 얘기인지 한 번에 알겠다. 너무 명쾌하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쉽고 명료하게 말 잘하는 법 한 번 연습해보시고 따라서 해보시면 아마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 이란 책을 가지고 내 말의 설득력을 100배 더 높이는 법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요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이면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 자기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을 세운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내 말의 설득력을 100배 더 높이는 방법은 대체 뭘까요? 노스웨스턴 대학교 총장 윌터 딜 스콧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이를 반박하는 생각이 없는 한 사실로 간주된다. 사람들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 때 혹은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나 다른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암시라는 건데요. 암시는 근거나 예시 없이도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이 암시를 잘 활용합니다. 내가 막 주장을 하기보다는 이 암시효과를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내 뜻대로 조종하게 되죠. 어떤 것을 믿기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게 더 어렵죠. 이게 사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요. 대부분은요. 사실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러면은 나는 안 그렇던데? 나는 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지던데? 이럴 수 있어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생각. 내가 굳이 꼭 일어나야 되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 것도 없는데 여러가지 생각들이 동시에 떠오르기 때문에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뿐이지 원래 사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사람은 그 생각을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이 사람의 머릿속에 내 말을 딱 심어주면은 그 사람은 내 맞들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내 말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정이라는 전략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거나 우리의 제안에 따라 행동하게 하려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심고 이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만 딱 거기 꽂혀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것들을 행동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계신 분 혹은 다단계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 이런데 보면 자기만의 생각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게 뭐 옳고 그러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만 계속 듣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진리 옳고 그리는 걸 떠나서 종교적인 믿음이나 다단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것을 설교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다단계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러니까 그 열정이 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듣는 사람이에요. 전염성 있는 열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딱 들으면 딱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정말 예수님 계신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것 같거든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정을 전의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한 내가 이 생각에 대해서 내 감정과 열정을 담아서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사람들은 내 메시지에 딱 꽂히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에 여러분의 생각을 비유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반박을 한다. 이러면 쟤 뭐야 거부감이 듭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의 말에 반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100%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말다툼을 하려고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부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유사한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똑같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요.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제안들을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말의 틀림을 증명해야지 내가 이 사람의 말의 반박해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적은 것은 많아 보이게 많은 것은 적어 보이게 하라. 30세 이하의 남자가 구두를 스스로 닦으면서 매일 5센트씩 절약해 그 돈으로 보험을 들면 그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1000달러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이 문장 들으면 어떠세요? 매일 5센트? 뭐 별거 아닌데? 5센트만 모으면 근데 가족에게 1000달러 이상을 남겨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극대화되죠. 대비되면서 이렇게 이용하라는 거죠. 적은 것은 많아 보이게 많은 것은 적어보이게 하라는 거죠. 5센트라는 매일 적은 것을 굉장히 강조함으로써 1000달러를 또 가져왔죠. 비교하니까 5센트가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리고 1000달러는 굉장히 많아 보이고 이런 효과들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34세 흡연자가 담배에 쓰는 하루 25센트를 보험에 넣는다면 가족과 더 오래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3000달러 이상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하루 25센트? 근데 나 오래 살 수 있고 거기다 3000달러 이상을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고? 효과가 확실히 메시지가 오게 되죠. 네 번째 숫자를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숫자나 양은 그 자체만으로는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티칸에는 1만 5천 개의 방이 있다. 이거랑 바티칸에는 방이 너무 많아서 40년을 매일 다른 방에서 묵을 수 있다. 이거랑은 인상적이 완전 다르죠. 1만 5천 개? 아이고 맞네? 이런 느낌이지만 40년을 매일 다른 방에 묵을 수 있다고? 방이 너무 많아서? 이러면 확실히 기억에 오래 남고 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번째는 재진술의 효과입니다. 재진술은 누군가가 우리의 주장에 적대적이고 도전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내가 했던 것들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쉬워 보이지만 초보자들이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표현력이 풍부하지 않으면 표현력이 풍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장식이 없어져서 굉장히 뻔한 말이 돼버리거든요. 같은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뭔가 다른 새로운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표현력이 풍부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지루해지고 진부하게 들린다는 거죠. 여섯번째 일반적인 예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예와 구체적인 사례를 사용하면 굉장히 흥미롭고 참신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청중을 설득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결론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것을 믿게 만드는 것보다 두 배 세 배 다섯 배 이상 더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부자들은 아침에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백만 전자 이상 부자들 조사한 결과 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와닿지 않죠. 그런데 빌게이츠는 매일 아침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면 빌게이츠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가 이 주장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곱번째 축적의 원리를 이용하라. 반드시 맨 처음 받은 느낌을 강화하는 일련의 인상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머리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못하도록 반복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상에 인상이 쌓이면서 그 생각이 두뇌 깊숙이 뿌리 박힐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생각은 비로소 그의 일부가 되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축적의 원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연설이나 말을 할 때 그 중간중간에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반복함으로써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한테 뇌리에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면서 내가 하는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여덟번째 생생한 비유를 활용하라. 귀로 흘리는 것들은 쉽게 익힙니다. 쉽게 잊혀요.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듯한 인상을 줘야 돼요. 뭔가 머릿속으로 상상이 딱 되듯이 그림 그리듯이 그 이미지 장면들이 떠오르듯이 그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야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머리 머릿속에 오래 남고 또 그 사람이 설득되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죠. 아홉번째 전문가를 동원해서 주장을 떠받쳐라. 권위의 힘에 의존하는 거죠. 근데 이때 전문가 주장을 인용할 때 네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는 뭐냐. 첫 번째 정확하게 인용해야 됩니다. 긴가민가하게 혹은 어설프게 가져오면 더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는 대중적인 사람의 말을 인용해야 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인용하면 안 돼요. 당연히 설득력이 없겠죠. 세 번째는 지역 유력 인사의 말을 인용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 같은 커뮤니티 내에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되죠. 네 번째는 자격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야 됩니다. 자격도 없는 뭐 단순하게 유명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말을 갖고 가서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그 그쪽 분야에서 권위가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의 말을 가져와야지만 사람들은 설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말의 설득력을 100배 더 높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대화를 하실 때 누군가에게 뭔가 설명할 때 또 누군가에게 뭔가 제안을 할 때 사용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적용해보면서 한번 실천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벤만청 중에 흥미를 끈 비법 이라는 주제로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에 나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요 자기개발 분야에 선구자이면서 카네기 연구서를 설립해서 자기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우신 분입니다. 아마 자기개발을 좋아하신 분이라면 이분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이벤만청 중에 흥미를 끈 비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매거진이란 잡지가 있었습니다. 이 잡지는요 폐간 위기에 몰렸어요. 왜?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서 안 봤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판매 부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편집장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편집장은 대체 뭘 바꿨을까요?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내가 청중들의 관심을 끌려면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바뀐 편집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판매 부수를 기하급 부수가 늘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들은 주로 자기 자신 한테만 관심이 있지요. 정부가 철도를 구규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나있지요. 만약 제가 이 잡지의 편집장이라면 저는 그들에게 치아관리법 샤워하는 법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법 등을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편집장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200만부 이상의 판매부수 기하급 기하급 그러고 나서 정말로 판매부수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독자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라는 겁니다. 코넬 박사가 100만명이 넘는 청중의 관심을 꾼 것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는 모든 청중을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편집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남들보다 어떻게 앞서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월급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나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깊은 관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내 이야기에 귀를 기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독자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고집이 세고 그래서 다루기가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그의 선생님이 있었는데 오전에만 회초리를 15번 들 정도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와 그 친구 진짜 고집이 세구나 그 선생님이 그 사람을 고치려고 15번이나 회초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롭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림을 그리게 하는 낱말들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화시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랜 세대에 걸쳐 전해를 내려온 수많은 속담들도 보면요. 다 모두 시각적입니다. 남의 집 금송아지가 내 집 송아지만 못하다. 딱 어떤 느낌 드세요? 남의 집 금송아지가 떠오르면서 일반적인 송아지가 떠오르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것도 역시 시각화가 되죠.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소가 떠오르고 외양간이 떠오르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낱말들을 써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대조는 흥미를 자아낸다. 선악의 구도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 착한 놈 나쁜 놈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대조적인 관계 대조적인 이야기 어떤 것은 흰 백의 눈이 펌펌 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반대편에서는 새까만 어둠을 또 보여주면 그 둘이 분명하게 대비가 되면서 사람들의 흥미와 그리고 그 이야기가 뇌리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대조의 기법을 써서 청중들에게 흥미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관심은 전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네 가지 규칙을 말씀드렸죠. 네 가지 규칙이 뭐였죠? 대조는 흥미를 자아낸다. 그림을 그리게 하는 낱말들을 써라. 구체적으로 말하라. 그리고 독자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라. 이것들을 다 쓴다고 해도 여전히 청중들은 지루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외에는 다 지루하고 재미없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에 따라서 이야기한다 해도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관심이라는 것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전염이 된다. 화자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청중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강연을 들으러 가는데 그 강연자가 인상을 팍 쓰고 신경질적인 이야기를 말투를 내뱉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짜증 분노 신경질적인 게 듣는 사람 청중들한테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고스란히 기분이 나빠져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했다는 얘기죠. 화자가 말을 하시는 분들 강연자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업텐이라고 하죠. 텐션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막 웃으면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의 내가 뭐하러 들어 이 강의 나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도 그 말하는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 높은 텐션 이것이 느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강의에 그 사람의 말에 귀가 더 기울여지고 그 에너지와 그 감정이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란 건 전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이야기하실 때 거기에 뭔가 감정 그리고 내가 그 주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것을 함께 청중들한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그 청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벤만 청중의 흥미를 끈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만드는 입장에서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이것이 내 얘기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잘 나가는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식 돈 부동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튜브 컨텐츠에서 조회수가 높은 이유는 돈과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돈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해 얘기한다? 크게 손실을 본 이야기나 큰 돈을 번 얘기를 하면 이게 내 얘기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런 실패하면 안 되니까 나도 저렇게 성공을 하고 싶으니까 다 모두의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그 소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하실 때도 듣는 사람이 이게 내 얘기구나 나와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주제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화하실 때 항상 듣는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얘기처럼 자신의 얘기처럼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서 말씀하시면 아마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끄시는데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 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요 자기 개발 분야의 선구자이고요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서 자기 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법 가스라이팅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내 뜻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을 두 배 세 배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데일 카네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을 선택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부와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능을 자신은 택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설득에 있어서 가장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말이죠 말 이야기하는 거 성공에 꼭 필요한 이 말하기 능력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뭔가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 말하기 능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과소평가하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가 우리에게 팁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데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관심과 시선을 끄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까지 해서 쭉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청중들의 관심을 끌 것인가 어떻게 청중들이 흥미롭게 내 이야기를 듣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청중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관심과 시선을 끄는 것에 실패하거나 청중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신뢰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이 된 사람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잖아요.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격이 안 된 사람 욕을 한다든지 공중도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연히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격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신중하게 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하고 싶어집니다. 어디서 들은 인터넷에서 본 유튜브에서 본 책에서 본 이야기를 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를 하지도 않고요. 귀를 기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아무리 학교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아무리 이 사람이 모습이 꾀지지 하더라도 저는 편의점을 직접 운영했다가 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편의점 관심이 있었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망했지? 궁금해지죠? 사람들은 당연히 질문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게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도입부를 제대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많은 화자가 처음부터 청중의 주위를 사라잡지 못하는 이유는 도입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입부는 화재 안으로 청중들을 끌고 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가능한 짧게에서 성공시키면 아주 좋은 거예요. 도입부를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이 도입부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도입부를 제대로 시작해야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야기하실 때 항상 이 사람들 내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당길까 이것을 항상 고민하시고 도입부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한 욕망과 다른 욕망이 싸우게 하라는 겁니다. 욕망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이 동기에 충분히 호소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아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아이에게 얘야 담배 피우면 건강에 나쁘단다. 이래서는 이 아이가 절대 담배를 끊지 않죠. 왜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왜 담배를 피우는지 일단 물어봐야죠. 내가 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담배 피우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내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여자에게 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아이에게 나를 잘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동기가 파악이 되면 이야기가 쉬워지죠. 얘야 그건 너가 잘못 생각한 거란다. 담배 피우는 게 영화나 이런 데서 봐서 멋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 대부분의 여자들은 담배 피우는 남자 담배 피우는 이성 친구를 싫어한단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아들이 담배 안 펴도 되는 건가? 담배 끊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욕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종교적인 동기입니다. 종교적인 동기 이 종교적인 동기는 기독교, 불교 이런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의라든지 용서 자비 이런 뭔가 인류의 보편적인 감정 보편적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의 마음은요. 고귀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은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여러 가지 나쁜 심리적인 기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내 뜻대로 함께 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 뜻대로 상대방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표현 수단이 말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 편에 아무도 없다. 내 주위에 나는 사람이 많아서 좋겠다. 이러시면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데일카는 성공 대화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만들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보시면 어느새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혹은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그분들이 움직이게 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델 카네기 성공 대화론 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을 잘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델 카네기는요. 자기 개발 분야의 선구자면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 자기 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말을 잘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대체 뭘까요? 우리가 하는 말들은요. 단순히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기능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교양 수준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조폭 같은 영화 보면 조폭들이 쓰는 언어랑 상류층들이 쓰는 언어랑 완전 같은 의사 전달의 언어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의미 전달은 되지만 그것을 받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잘해야 됩니다. 왜?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델 카네기의 경우에는 네 가지로 사람들을 평가했다고 해요. 뭘 보고 평가했느냐.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보이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거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업을 마치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순간 책을 손에 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학업을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지식의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 지적 수준이라는 게 거의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25살 20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했다고 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지적인 수준 내 언어 표현의 수준은 20대 후반에서 멈춰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학업을 다 마친 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어휘력이 점점 풍부해지고요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함으로써 자신의 그 어휘 표현력을 점점 발달시켜 나갑니다. 점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아하고 기분 좋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고 싶다면 학습을 학습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대한 연설자조차도 책을 통해서 책을 읽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요 그것을 자신의 연설에 자신의 이야기에 자신의 말에 적용시켜서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도 학습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의 어휘 수준이라든지 말하기 방법들은 점점 발달하게 될 겁니다. 결국 책 그것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어휘력을 풍부하게 증진시키고 싶다. 이러면 문학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책들을 읽다 보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해도 서서히 아름다움과 세련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나도 우아하고 뭔가 좀 고결하고 뭔가 좀 되게 품이 있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고 내가 결국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마크 트웨인 다시죠.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마크 트웨인이 어휘력을 늘린 비결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늘렸느냐 웨스터 사전을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어 사전을 끼고 다닌 거예요. 강도와 인디언이 출몰하는 땅을 지날 때에도 사전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휘력이 늘어나고 또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사전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낱말의 의미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낱말의 어원까지도 함께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단어들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들도 사실 재미없고 문미건조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뜯어보면 짙은 색채에 로맨스가 깃들어져 있다고 데일카넥인 표현합니다. 텔레폰 같은 경우는 텔레폰 전화기죠. 전화기 두 개의 그리스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멀리 라는 단어 뜻을 가진 텔레와 소리라는 의미를 가진 폰 이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돼서 텔레폰이 됐다는 거죠. 멀리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전화죠. 컴퍼니 기업이라는 뜻이죠. 기업 회사 이런 뜻입니다. 이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동료를 의미하는 컴퍼니언에서 유리가 되는 건데 이 컴이라는 단어가 함께 라는 말을 의미하고요. 퍼니스 파니스 이게 빵이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컴퍼니언이고 컴퍼니가 된 거죠. 그래서 회사 사람들은 한 속밥을 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의 의미가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구성된 그 어원을 잘 뜯어보면은 우리는 훨씬 더 그 단어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미묘한 차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미묘한 부분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려고 우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계신 우리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많이 고쳐 쓰라는 거예요. 50번 100번 고쳐 쓰라는 겁니다. 실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작가들도 이 고쳐 쓰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낡은 표현을 피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선하면서도 독창적인 표현을 써보려고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묘사해보려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했던 얘기 또 하고 많이 들어본 표현을 하는 순간 그 말은 식상해지면서 대중들의 관심도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얘기들 이러면 다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관심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 할지라도 신선하면서도 독창적인 표현을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개구리처럼 차가운 밤새 다 식은 물주머니처럼 차가운 무덤처럼 차가운 기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차갑다는 느낌의 여러분들만의 직유법 이런 표현을 만들어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나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어휘력 그리고 단어 이런 것들 풍부하게 표현하는 법들을 계속 내 머릿속에 자꾸 기록을 시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네? 저 책에서는 저걸 저렇게 표현했네? 이걸 계속 학습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쓰게 된다는 거죠. 또 나만의 독창적인 표현을 계속 만들어보라는 거죠. 뭐뭐처럼 차가운 뭐뭐처럼 따뜻한 이처럼처럼 이처럼을 계속 붙여가면서 나만의 그런 나만 사용하는 그 독창적인 표현을 딱 쓰면은 대중들은 와 그 비유도 확 와닿을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얘기가 굉장히 집중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내 단어 사정 내 단어의 어휘력 이것들을 끊임없이 발달하고자 발전시키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귀를 쫑긋 세울 수 있는 명 연설과 스토리텔러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로 해서 이제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 오늘의 리뷰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랑 어떠셨나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무엇을 얘기해야 되고 어떤 테크닉들을 써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연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런 말하기 실력을 이야기 실력을 늘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훨씬 더 풍부한 사례들과 아 데일 카네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는 걸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